아쉬움 좀 있는데 그래도 재미나게 오늘 향해 달려왔으니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현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3천 9백 몇일까요? 네 3천 9백 96 네 3천 9백 05 맞았습니다 그 오늘 얼마였을까요 어제때까지 었을까요? 5천 7호 5천 7호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 네 5.25 5.25 아 아니다 헤매지는데 네 3.75 5천 7호 5천 9호 5천 9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불쌍이지 않을까 아 허가받지 않은 3자 공간이니까 네 오늘 하루에 많이 임신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보솔록을 부지대는 걸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아 우리 1등 예수님은? 대망의 1등 저도 궁금합니다. 저도 궁금합니다. 참 참았습니다. 하나인가요? 하나인가요? 잡았습니다. 대망의 주인공은 헤더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너무 기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. 너무 기뻐서 충격받았어요. 피고한 부동산 파이팅!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공룡은 여기까지였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믿고 맡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2023년도에도 초심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티브한 부동산 되겠습니다. 다음에 더 크고 풍성한 이벤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! 바이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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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